안녕하세요 신제니트 입니다. 오늘은 가는 센존 4가닥 짜리 하고 스와치 뜬거는 젤모지꺼 살구핑크 인견면 콘사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다른 실하고 섞어서 한번 떠봤습니다 이거 촉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단 촉감 자체가 너무 좋고 빛깔도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저는 이거 다섯 가닥으로 감아 드리는데 두볼 놓고 5mm로 뜬거 거든요 지금 이거 다 5mm로 뜬 건데 좀 성글게 나오죠 근데 이제 촘촘하게 뜨려면 4mm에서 4.5mm 정도까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 한불 하고 이태리 면마 들어간 콘사 있잖아요 그거 하나 넣고 같이 뜬 거에요 그래서 이 염분호 벚꽃 색깔 하고 약간 베이지 같이 들어가서 예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실 한 가닥 하고 그 이태리 꼬부리 면사 한 가닥 하고 같이 떴어요 이렇게 해도 되게 깔끔하고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3,4,7,8번 한불 하고 이거 한불 하고 같이 떴습니다 이것도 약간 베이지에 살짝 이 핑크 느낌 들어가서 예쁜 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뜬 컬러는 다 거의 기본컬러 그리고 여름에 좀 깔끔하고 시원해 보이는 그리고 실 자체가 너무 느낌도 좋고 빛깔이 좋아서 그냥 엄청 고급스러워 보여요 요즘에 제가 올리는 이태리 면사 여름 실도 그렇고 젤모지 거 이 실도 그렇고 느낌이나 빛깔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바늘로 뜨셔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4,7,9번 인데요 기존에 34,7,1번 있었잖아요 그거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청록색 계열 약간 톤이 다른 청록색 계열입니다 3,4,7,1번 하고 거의 비슷한 청록색 계열이고 4가닥으로 감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